안녕하세요 두루미 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구단선택 코치팩으로 현대를 저격해서 제가 00년도 정민태 레전드 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스타 선수팩까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단선택 코치팩 현대로 가볼게요 현대 현대 어딨냐 여깄다 자 현대 10장 가볼게요 카부즈아이 반짝이 나와주면서 좋고 자 00년도 나오면 정말 좋겠는데 어 근데 몇 년도일까 이거 자 과연 아 01년도 아 조금 아쉽고 그러면 다음 10장은 야 00년도가 지금 3장이나 나왔는데 아 이게 안 나오네 자 다음 10장은 반짝이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아 아 기미 됐네 벌써 자 마지막 2장 가볼게요 아 여기도 아 이게 뭐 저격 실패 자 그리고 자 가장 중요한 올스타 선수팩 자 여기서 나와줘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제발 플레 나와줬으면 좋겠다 제발 아 아 근데 진짜 너무한다 이거 올스타 선수팩에서 플레를 뽑아본 적이 없어요 진짜 단 한번도 아 한 번 있나 한 번 정도 있었을 수 있는데 한 최근 2년 동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 진짜 핫딜에서도 맨날 똥같은 애들만 나오고 스패만 나오고 옵션 올스타 선수팩 가볼게요 자 이거는 나눔으로 가서 이때 9591 이때가 이때로 가볼게요 아니면 이때로 가볼까 이때 어 이 자 이 갑자기 이때로 가고 싶어졌어요 삼성 삼성 올스타를 저격해볼게요 삼성 아 반짝이는 절대 안 나오네 진짜 아 올스타 반짝이 진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근데 이렇게 가면은 SK 쌍방울 KT 아 KT가 나오는 건 막아야 돼요 KT 근데 이건 NC가 나올 수 없어요 자 그래도 나눔으로 가볼게요 나눔 나눔으로 가서 이때쯤 이때 이때로 가볼게요 96에서 00 자 제발 아 플레이가 너무 안 나와 올스타 선수팩에서 아 제발 아 연도를 바꿔야겠어 이때로 가볼게요 저는 제발 반짝이 아 아 올스타는 왜 이런다냐 진짜 아 올스타 선수팩은 맨날 실패요 맨날 실패 자 마지막으로 플래티넘 코치팩 한번 까볼게요 자 팀이 현대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두산 아 두산은 필요가 없어 아 네 아 이걸 이런거 하나 남아있었네 이런것도 한번 까볼게요 자 여기서 안 나왔고 자 감독팩 두장 한번 까볼게요 감독팩 두장 자 여기서 또 싹 다 스패 나와버리고 자 구단선택 플래티넘 코치팩 이거 현대로 갑니다 아 이거 레즈에 나올 확률이 개높거든요 이거 진짜 아 또 아까 그 01년도 아니야 제발 아 아이고 07년도가 나와버리네 마지막으로 할게 있는데 클럽포인트 10장으로 제가 클럽포인트가 좀 많아요 지금 보면 15,000정도 있죠 이걸로 97년부터 01년도 코치팩 이거를 한번 10장을 까볼게요 지금 제가 필요로 하는게 이쪽 연도회랑 이쪽 연도회랑 이쪽 연도회랑 많거든요 이쪽 두개를 한번 까볼게요 그러면 7,000포인트 쓰겠네 다음주까지 해서 14,000 쓰겠네요 자 이거부터 일단 10장 찌찌찌 아 아유 아 이런 레전드 재료들이 많거든요 보면은 특히 00년도 현대가 지금 절실한데 여기서 등상쓰는게 조금 아까워서 00년도 현대는 좀 구하기 쉽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 10장도 한번 까볼게요 아 아니 아 너무한거 아니야 진짜 아 아 진짜 좀 망했네요 네 망했습니다 일단 뭐 조금 조합 가능하니까 조금만 조합해볼게요 프리스스스 한번 가봅시다 조합 조금만 해볼게요 거기서 먹을 수도 있잖아 혹시 모르잖아요 그쵸? 자 스타가 아직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아 스타 아끼라고 풀을 주는 이런 자상함까지 정말 험투스 너무 스읗하다 그죠 어우 너무 스윗해 어? 아이고 스타 좀 쓰라고 이거 주는 거지? 자 과연? 자 이거 둘 다... 중복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됐네요 아 여기 하나 더 있네 자 스타 다 씁니다 다 써서라도 뽑고 싶은 거 뽑아야 돼요 저는 진짜 너무 뽑고 싶은데 택도 없답니다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다 이놈아 자 프리스스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오 일사강종 많은 분들이 계신네 아